심플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. A라인 드레스 입으셔야 돼요. 이거... 저 여자 있잖아요, 저는 결혼 안 합니다. 따가토도 안 해요. 결혼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. D씨, 제인 D씨의 눈이 딱 멀어갖고 됐어, 그 D씨는.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안 해요. 안 하죠, 안 하죠. 자, 패배자와 은둔자가 함께하는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